다음의 무대를 꾸며는 학생들을 소개해보죠. 네, 이번 수준은 음악 주말이 되겠습니다. 공목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기재랑 에델바이스, 박재열이 미니어스, 영국 미녀 그린토리를 들고요. 그위는 음악 선생님이 세상에 친척해서 낳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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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씩씩하고 대단하네요. 체경을 보니 영 아닌 것 같은데요. 근데 저는요. 격파온 거 있잖아요. 이거 혹시 포부로 달라놓은 거 아닌지 궁금해요. 그래요? 그럼 믿기로 하고 다음 주가 진행하죠. 다음은 그 어려운 명시낭송 소설입니다. 네. 2학년 유지연 학생과 유지영 학생이 나와 영시를 낭송하고 지도는 서경희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. 제목은 국토의실을 잡고 싶으세요. 그리고 마을이라는 시입니다. 조용한다 어디서 들어가지세요. 그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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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astronomi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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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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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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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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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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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